궁금하다 이거 불지? 이게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이 무서워 아 나 뜨거운 줄 알았어 순간 다 맛있는데? 팔도를 이기게 있나요? 팔도를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는 맛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호돌이의 호순이 여러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 노래 다 아시죠? 여름이면 생각나는 면 요리 바로 비빔면이죠 오늘은 비빔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팔도의 아성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대항마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미식의 비빔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농심에서는 배홍동 비빔면 오뚜기에서는 진 비빔면 배쌈에 묻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면을 먼저 다 삶고 비비는 건 이 그릇에 놓고 비빌게요 그리고 맛을 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일단 다 삶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빔면은 비빔소스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묽어요 이제 묽으면 좋은 점은 비비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요 참깨 토핑이 있어요 사과농추가죽을 넣고 두 번째는 배홍동이 뭐냐 배, 홍고추, 동치미라서 배홍동이 진비빔면 이것도 두 개예요 이게 20% 업이라서 양이 좀 많고 어? 이건 그게 아니네 참깨를 갈았구나 오 근데 소스가 적은 줄 알았는데 금방 빨개지네? 절대 안 적어요 색깔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미식 비빔면 10가지 과채의 육수를 블렌딩했대요 와 이건 소스도 많다 첫 번째, 팔도비빔면 그냥 비빔면 하면 약간 고유명사처럼 돼갖고 그래서 팔도비빔면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소스만두 따로 팔잖아요 그냥 전형적인 여태까지 먹었던 비빔면의 맛 팔도비면 말고 나머지 세 개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나머지 세 개는 처음 먹어봐요 아시다시피 제가 비빔면을 잘해요 사먹을 이유가 없죠 궁금하다 이게 불지? 이게 습관이야 이게 습관이 무서워 아 나 뜨거운줄 알아서 쓴 거야 맛있는데? 처음 먹어봐서 예상하지 못한 맛이 나와서 약간 놀랐어 이번엔 오뚜기 진비빔면 이거는 일단 가격이 어떤지 몰라도 20% 증량했다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마지막에 더 미식 와우, 다 맛있는데? 팔도 비빔면 맛을 더 얘기하자면 팔도는 머릿속에 있던 비빔면 맛이라서 뭐라고 이게 더 좋다, 나쁘다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익숙했던 맛 근데 이 배홍동은 좀 비슷해 팔도랑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거랑 이거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데 일단 면발부터 얘기를 하자면 팔도하고 농심은 기존에 먹었던 비빔면 면발 있죠 약간 소면에 가깝게 만든 느낌이고 오뚜기하고 더 미식은 약간 더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쫄면에 가깝게 약간 만든 느낌? 근데 면발 중에 가장 쫄깃한 면발은 미식이 가장 쫄깃해요 면이 겉면인가? 겉면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유탕면인데? 유탕면인데 면이 가장 쫄깃해요 그다음에 이게 비빔면의 살짝의 업그레이드된 맛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하는 거는 이쪽이 사과라면 이쪽이 배야 고추야 뭐 비슷하게 들어가겠지만 동치미를 강조를 하는데 동치미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오뚜기 비빔면은 확실히 산미가 좀 더 있어요 두 개보다는 마지막 끝맛이 냉면 위에 무저림 있죠 약간 그 맛이 느껴져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새콤한 맛을 또 좋아하면 오뚜기가 좋은 것 같고 양념도 이것도 과일하고 채소를 섞어서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이 팔도 비빔면 농싱 배홍동하고 또 다른 맛의 비빔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해진 것 같아요 팔도는 이게 있나요? 있는 것 같아요 팔도를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는 맛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그리고 오뚜기 진빔면은 약간 상큼한 맛에 그것도 또 매실청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거는 좀 부족하고 이건 예전부터 먹던 익숙한 맛들 배홍동도 근데 배홍동은 약간 여기서 조금 더 맛이 깊어졌다고 비빔면이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빔면은 진짜 독보적으로 여태까지 맛있게 먹었던 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미식은 상큼한 양념에 면발이 쫄깃하다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첫 번째 생각 안 하고 비빔면을 먹겠다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자면 바로 더 미식 비빔면 일단 면이 너무 좋아요 양념도 되게 깔끔한데다가 면발을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게 잘 살렸는지 가장 제 입맛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격을 생각하고 먹는다 바로 역시 팔도 그리고 맛도 확실히 익숙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팔도가 원조의 맛을 고집하다가 잡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심이든 오뚝이든 더미식이든 하림이든 팔도의 아성을 아직 못 걷고 있지만 이러다가 조만간 따라 잡힐 것 같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팔도 비빔면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알아서 드세요 비빔면 마트에 세일하는 거 사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다 상향 형준화 다 있기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날 더워지니까 입맛 없을 때 비빔면 한번 끓여서 드셔보시고 뭐 김치 같은 거 송송 썰어도 좋고 오이채도 좋고 김가루도 좋고 여기다 참기름 살짝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미세한 차이가 싹 없어져요 어머니의 김치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맛있어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입맛 없을 땐 비빔면 드세요 정 셰프의 선택은 계속됩니다